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컨 중에서 마루이 제품 한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영상에서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제품 바로 마루이 MWS M4A1이라는 제품이에요 가스 라이플 제품이고 아마 제가 갖고 있었는지는 조금 됐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 마루이 M4A1 MWS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또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M4A1 MWS라는 이 제품은 일본의 도쿄 마루이 사에서 가스 라이플 형태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국내에 많은 GBB 가스 라이플을 좋아하시는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가스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총과 유사한 작동 방식 그리고 구조 때문에 그런 리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전체적인 무게는 2960g 이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775mm 스톡을 완전히 폈을 때는 860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길이를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경우는 스톡을 완전히 폈을 때도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오히려 스톡을 조금 작게 접으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이런 느낌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스톡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넓게 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사에서 나오는 M4 스타일 이런 AR-15 스타일의 가스 라이플 중에서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바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M4A1 제품과 M4 CQBR 제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14.5인치의 긴 아웃바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축형 소총이 아닌 긴 카빈 소총 형태를 띄고 있고요 실제로 CQBR 제품과 M4A1 제품은 외형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작동 방식,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모든 제품들은 몇몇 스톡과 핸드 모터 그립을 제외하고는 알루미늄 합금 풀 메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외부 도장 역시 세라코트 도장으로 아주 강한 피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인은 라이센스를 받은 콜트 각인을 이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콜트 각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리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삼각불 형태의 제품 고정형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리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립업 방식입니다 플립업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우 상하가 조절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점 조절을 해서 제가 사격을 해본 느낌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이런 사이트를 그 시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탄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 탄창이고요 마루이 특유의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의 탄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는 아래쪽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벨브는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총 35발의 비비탄이 장전이 되고 챔버에 한 발까지 해서 총 36발이 장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프디노에서 나오는 파워 업 가스 파워 업 가스는 좀 센 것 같고요 이렇게 파워 업 가스 재팬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슈팅이나 아니면 집에서 가지고 놀기에 적당한 반동과 작동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센 퍼프디노 그린 가스도 사용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는 하지만 파손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마루이 가스라든지 파워 가스, 퍼프딘에서 나오는 파워 가스 또는 업 가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업 가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스를 사용하면 작동성도 좋고 괜찮은 반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에 아주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나와 있는 Z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Z 시스템은 마루이 볼트 캐치와 트리거 박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볼트 캐치의 마모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로서 이 트리거 박스에 있는 부품이 볼트 캐리어의 강화 부품하고 맞물려 가지고 파손의 강화고 작동성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Z 시스템의 ZET의 약자는 극강의 내구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띄고 있다고 해요 조금 유치하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볼트 캐치, 트리거 박스, 이 Z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내구성이라든지 작동성을 좋게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다른 가스 라이플보다 훨씬 좋은 작동성, 내구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라이플의 최고의 장점, 제가 꼽는 최고의 장점은 바로 이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테이크아웃이 뭐냐고 하면은 하부, 이 뒤쪽에 있는 바디핀과 앞쪽에 있는 바디핀을 제거를 하면은 실총과 유사하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와 하부를 분리를 해서 기름을 칠한다든지 볼트 캐리어를 빼내서 차징핸들과 같이 정비를 하는 이런 느낌들,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뛰는 유저보다는 집에서 슈팅이라든지 이렇게 가스 라이플 한 점 가지고 이렇게 실총의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동반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감성은 가스 라이플을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이의 가스 라이플의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숙정 상태에서 상당히 우수한 집탄을 가진다는 건데 바로 저와 함께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플이니만큼 제가 항상 핸드건에서 집탄 테스트를 하던 8m 선이 아닌 저희 집에서 끝에서 끝까지 베란다까지 막 밀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길이 10m 이상의 길이를 뽑아서 테스트를 했고 대략적으로 단발이나 좀 속사, 연사일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는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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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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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가지 규격들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FC나 GHK의 가스 라이플 역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는 또 VFC의 GBBR 제품 그리고 GHK AR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가지 영상들을 한번 더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MWS, M4A1 MWS를 흔히 우리가 한때 유행했죠 FBI HRT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핸드가드, 그립, 스톡을 다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하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과정을 한번 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를 시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바로 이 가스 라이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